지금 패키지 왔어요? 지금 패키지 왔어요? 지금 패키지 왔어요? 지금 패키지 왔어요? 오픈해봐요? 네 잠깐만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유성 강의지 너무 한국사람이니까 콤마 USA에서 주문한 물건들이 왔어요 엑사이드? 아이고 아이고 잠을 먹고 있었네 지금 저희가 딱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 오늘 낮잠 많이 잤어? 음...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려가지고 어? 어? 콤마 USA라고 미국 사이트인데 한국 마켓 용품이 다 팔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을 하면서 시켰는데 배달이 진짜 빨리 오네 엣지 오픈해! 어머어머어머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거 엄마가 너무 기다렸어 이게 있더라고 딱 이게 뭐냐면 이거 너무 지금 기대되고 있어 이거 진짜 기대중이야 우와 그게 뭐야 아이디 떡볶이 엄마 떡볶이 엄마 떡볶이 떡국이 넣는 떡국탕 그리고 드라이 망고 그거 뭐야 망고 도대야 그거 갈비탕이야 설렁탕인가? 오 망고 소고기 설렁탕 멜로디가 좋아하네 이거는 내일 먹자네 오늘 지금 엄마 떡볶이 짜장 떡볶이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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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탕 우리 멜로디가 너무 좋아하는 떡국탕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쌀 쌀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좋은게 뭐냐면 한국 쌀을 먹을 수 있어 한국 쌀 떡국탕 3개나 들었어 그치? 떡국탕 떡볶이는 두개 엄마 두개 시켰나? 아니구나 너가 다시 넣은거구나 근데 진짜 빨리 왔어요 우지야 우리 저거 박스 열어볼까? 이거 박스 이렇게 너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설렁탕 그리고 갈비탕 응 갈비탕 떡국 떡국 I'm so strong You're so strong 오케이 let's open it 근데 너무 기대중이야 엄마 Let's open this 너네 머리가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제가 너무 기다리는거 이게 떡볶이집 하면은 파는 접시인데 이것도 팔더라구요 하이도 이거 열어봐봐 안되지? 응 여기 뜯어야돼 이거? 어 했어? 컵이야 우와 거기에 떡볶이도 해먹고 하이도 너무 웃긴다 이거 너무 귀여워 옛날 떡볶이집에 온거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하고싶었거든요 옛날 추억삼아 컵 컵도 있어요 하이도 멜로디 컵 컵 뭐 컵 멜로디와 하이도 하꼬야 여기에 떡볶이 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치? 이것도 있어요 접시 되게 맛네 떡볶이 내일 해주면 지금은 지금 전역을 하고 있는데 택배가 와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뭐냐면 한국산 쌀.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아, 그래? 여러분, 세요, 하이디? 이거 너무 귀엽다. 너 팝? 여기에 어묵도 해먹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접시야. 여기에 스낵 같은 것도 먹어도 되고 옛날에 엄마가 이런 데서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 한, 두, 네. 오, 맛있겠다. 우리 내일 이거 해 먹자. 헤매 모양이야.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스낵 접시네, 코리아. 너무 귀엽다, 그치? 네. 우디야 머리 좀 이렇게 해봐. 자다 일어나서. 엄마 이거 먹을까? 아 그거 바랐네요? 응 알았어 요리하십니까? 아 너무 웃겨 밥 먹자 맛있어 미역국이랑 꼰마 US에서 산 탑볶이 짜장 그리고 설렁탕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습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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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 먹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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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엄마는 짜장떡볶이 먹어볼래? 오케이 좋아하는 설렁탕 두고두고 머리가 왜 이렇게 뺏니 이거 엄마 떡볶이 두고? 지금 지금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지금 카메라 마켓에 오 맛있어요? 이거 갖고 왔지? 이거 이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왜냐면 아직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두고 언니도 부탁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맛있어? 두고 안 찍어? 설렁탕부터 먹어봐 우리 할디 설렁탕 잘 먹지 맛있어요? 네 어머니 지금 엄마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엄마 떡볶이 먹을게요 맛있어 어디야? 어? 너 크라우디 너 크라우디 너 크라우디 이거 모양 봐봐 떡이 별 모양이야 뜨거우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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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다쳤어 우리 할디 너무 잘 다쳐 떡볶이 떡 줘볼까? 별모양 뜨거우니까 이따가 먹어 별모양 하이디 떡 줄까? 이거 비행기 모양도 있어 이건 에어플레이 아 물고기 모양 이거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 떡 멜로디 이거 먹어봐 엄마 먹을게 하이디 먹지마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는데 맛있어 맛있음 더 줄게 어때? 맛있어? 아! 더 줘? 알았어 할디는 먹을래 안 먹을래? 조금만 먹어봐 빠이빠이 맛있어? 더 줘? 떡 떡 떡 좋아할 줄 알았어 숟가락으로 먹어 하이디 숟가락으로 맛있어 조금만 더 줘 로디야 이거 더 줘 더 갖다 줘야겠다 달기도 맛있어? 잘 먹네 벌써 다 먹었어 설렁탕? 먹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너도 밥 더 줘? 유리야 이들은 진짜 설렁탕이 잘 나와 알아서 더 줄게요 잠깐만요 설렁탕 리필 너무 많이 먹어 맛있어 그렇게? 떡도 맛있지? 네 되게 맛있어 우리 하이디는 설렁탕 더 먹고 있어 음흠 너 내 물건을 원해? 음 différentes 으 응 다 다 누굴 덕 아멘